안녕하세요. 23년도 기획부장 장희성입니다. 패션 디자인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학회장님과 패션 디자인과를 위해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1년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기 문체부장이라는 송상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일단 뽑아주신 학원분들을 함께 너무 정말 고맙고 제가 학교의 생활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부족하긴 하지만 이번에 입원이 될 승으로 한번 잘 하진 못하더라도 확실하게 재미있는 학교 한번 해디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도 차기 홍보부장 이윤아입니다. 앞으로 학생의 의원분들을 도와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3년도 홍보부장 장희희입니다. 실례를 결과로 보여드리는 임원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도 문화소장 장희희는 이혜진입니다. 뽑아주신 학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3년도 차기 대의원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학생의 일을 하면서 22년도 학회장 선배, 대의원 선배님들이랑 함께 학교 행사를 좀 이끌어가면서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대의원 나와서 이제는 제가 맡았던 일들을 이제 1학년 후배분들이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끌어서 학회장님이랑 같이 이끌어가지고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3년도 차기 학회장 체유빈지비입니다. 앞으로 1년간 패션 디자인과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이끌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끌어가지고 화이팅!